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ASMR이나 할게요 추석 먹방 ASMR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언제 하셨어요? 맛있는데 이거 언제 하셨어요? 아 사오셨다고요? 어쩐지 맛있더라 남자친구요? 남자친구 없어요 결혼 결혼이야 맛있는데 좀 식었네요 언니 언니는 그저게 남자 잘 만나가지고 추석에도 전하고 친할머니집인데 외할머니 김치가 더 멀리 맛있어서 외할머니 김치 싸갔어요 맛없으니까 치울게요 괜찮아 친할머니가 전을 잘 하시거든요 친할머니가 또 전을 잘 하시거든요 고춧가루 저는 맛이 없는데, 갈비찜은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전 진짜 맛없네 제가 미래의 꿈이 사실 배우도 생각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장르의 희망이 되게 많았는데 배우도 하고 싶었는데 배우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도전 못해 맛없는데 맛있는 연결 어떻게 해 배부른데 밥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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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전을 먹어볼게요 밥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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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ors,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추석 음식이 카스테라인거 아시나요? 카스테라 필부로 필부로 곧 배불러요 잘 먹었다 제 아떡은 절편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할머니의 성리를 봐서 절편을 한번 먹을게요 맛없어요 아 제주도는 카스테라가 추석 그거래요 그래서 카스테라 경단 아니 원래 보통 여기다가 더글로리 한판 내려주면 딱인데 어렸다른 회 TV보면서 못먹게 하죠 난 배불러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배불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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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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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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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